공동주 한 장 가시죠? 예예 시켜봐 아 세상에 공동주 한 장 가주세요 엄마 공동주 한 장 하실래요? 공동주? 좋지 아실까요? 아이고 공동주 어디 어디 공동주 한 장 가시죠? 공동주 한 장 가시죠? 여기 포차네? 포장마차가 있네 여기? 자 영업영업 포장마차 포장마차 자 들어오세요 세상에 우와 대박 포장마차 포장마차 베란다 아니에요? 포장마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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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잘했어 오 대박 종이 인형도 있네 진짜 잘 만져보네 여기 모델은 잘생겼다 어머어머 여기 사장님 닮으셨는데요? 어머어머 세상에 저거 다 되는 건가요? 어휴 그랬는데 사장님은 이쪽에 있어요 엄마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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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후은이네 포장 아휴 대박인데요? 사장님 여기 계셨네? 네네 들어오세요 술 한잔 시켜드릴게요 그게 너무 좋죠? 막걸렛만 드세요 네 뭐 시키시겠어요? 막걸렛 골뱅이잖아요 언니 쓸 수 있네 막걸리요? 네 막걸리 시켜놔 저기 사르르 물어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재밌겠다 너무 재밌다 슬럼틴 추억이 나한테 안 돼서 슬럼틴 오우 귀여운다 된다 아우 우울 요거 감상하자 예 만지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좀 급해하지는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댄 채취해 세상이 변한 것 같아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